야, 댄스 대회 한번 나갔다고 또 이런 좋은 일이 생기네. 좋은 일이 생겼나 보네. 그러게요, 열심히 했더니. 저희 부부가 대회 나갔던 모습을 보시고 홍코치님한테 남미 남성의 약간 야성미와 남성미, 섹시미 이런 거를 끌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잡지사에서 연락이 와서 화보 미팅이 시작했습니다. 화보도 또 좋은 일이잖아요. 복덩이로 등극을 했네. 여보. 네. 아니, 우리가 좀 잘하긴 했어. 잘하긴 했는데. 3위에서 3위, 3팀 중에. 뭔 소리야. 아니, 뭐 야구 쪽으로는 안 들어오고 왜 댄스 쪽으로 자꾸 들어와. 야구를 세계적으로 매니저 갔었어 아직, 여보. 아, 진짜 오래간만에 느껴보는 또 긴장감이네. 또 예쁘게 옷 갈아입고 또. 왜 이렇게 늦어? 멀었어? 어, 잠깐만. 다들 가. 늦겠다, 늦겠어. 오늘 날씨가 덥나? 덥죠. 덥죠, 지금. 여보 신경 쓰여? 어? 너무 긴장하지 말고. 아니, 뭐 CF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긴장하세요? 본업이 아니다 보니까 더 긴장되지. 그건 좀 그럴 수 있어요. 뭐 긴장. 크게 긴장은 안 돼. 음. 왜, 왜 그러시죠? 불안한데? 됐다, 됐다, 여보. 다 됐다, 미안, 미안. 빨리 가자, 빨리. 에어컨 좀 더 뜰게, 여보. 여보 쪽으로만 다 해. 나는 지금도 이미. 어머, 어떡해. 여보, 나 지금 신어왔어. 신어왔어, 어떡해. 집에 잠깐만 갔다 가자. 안 돼, 여보. 지금 늦었어. 지금 28분간 뒤에 가도 이미 17분이 늦어. 우리 약속 시간보다. 어머, 어떡해. 미팅 늦으면 안 돼. 안 돼. 아니, 아까야. 맞아, 야무지게 하지 그랬어. 근데 이게 배가 돼. 지금 내 두 꼴이 어색해, 어떡해. 또 급해진다, 또 봐봐라. 아, 진짜 못 살아. 빨리 와야 돼, 여보. 5분 안에 와야 돼, 5분 안에? 여보, 5분 안에 와야 돼? 여보, 주차 좀 해, 주차. 알았어, 빨리 가. 빨리 와. 아, 빠릅니다. 1루에서 2루가 좀 빨라요. 빨라요. 도로하는 거야? 도로하듯 빨라. 도로하는 거야? 진짜. 반찬 투정에 진짜 이... 아우, 지금 먹고 싸우고 하는 것까지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 진짜 내가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. 고치는 거 왜 안 고치는 거야? 뭐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달고 살지? 진짜 진끌진끌하다, 진끌진끌. 그래도 얼마나 착합니까? 홍성원 씨 앞에서는 저런 얘기 안 하잖아. 정말 좋은 여자인걸, 착한, 너무 좋은. 없을 때 할게요. 어떡해. 갑자기 왜 웃어보세요? 근데 왜 웃어보세요? 네, 감사합니다.